2020년부터 시작된 트루스포럼의 보수주의 컨퍼런스가 올해 2022년을 맞이하여 세 번째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보수주의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보수주의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수주의 연사들을 발굴해내는 플랫폼입니다. 대한민국 보수주의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기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트루스포럼의 대표이신 존경하는 김은구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금 무리해가지고 롯데월드타워 31층 오디토리움을 잡았는데요.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좋았습니까? 저희가 보수주의 컨퍼런스는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사실 트루스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보수주의 컨퍼런스, 아까 사회본 김수연 학생이 설명한 것처럼 보수주의의 저변을 확대하고 또 보수주의의 가치를 지지하는 청년 연사들을 발굴해내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자다, 나는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혹시 많이 만나보셨나요? 최근에 좀 많이 있죠. 그렇죠? 최근에 좀 저희 트루스포럼이 또 보수주의 표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연사분들이 이제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주의라고 나는 보수주의자다.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공격받는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셨나요? 그리고 저희 트루스포럼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서 유일하게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국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저희를 구구로 외도하셔가지고 동아리 등록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 컨퍼런스 2022 이 자리에 와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여러분들 처음 들어오실 때 좀 엉성하셨죠? 그렇죠? 저희가 좀 엉성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마추어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엉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엉성한 것이 또한 청년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수고가 많이 있었는데요. 준비팀들 지금 밖에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준비팀 다들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준비팀 밖에 많이 있네요.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의 주인공은 사실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수주의 2020 컨퍼런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오늘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청년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전사들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격려 맞습니다. 격려 맞습니다. 후원도 중요한데 사실 격려가 더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친구들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큰 환호와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발표자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연습하실 준비 되셨죠? 되셨죠? 첫 발표자 바로 접니다. 드루스 보람의 김우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첫 발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컨설버티브 아센던시라는 제목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스 포럼과 보수주의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트루스 포럼을 처음 시작했을 때 탄핵사태 때 거짓 선동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트루스 포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포럼을 시작하고 나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한꺼번에 모이셨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성격의 분들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모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들, 가치들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한 것이 앞에서 보시는 이 다섯 가지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북한의 해방이 우리 민족의 사명임을 인식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탄핵사태의 부담성, 탄핵사태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전치인을 지지한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거짓을 이용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이 시대적인 위기감에 대한 인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기독교적 가치관 존중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트루스 포럼을 시작한 것이 사실 시대적인 사명감, 또 신앙인으로서 사명감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트루스 포럼의 모든 활동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종교가 다르신 분들도 이렇게 하고 저희 회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2018년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보수 우파 진영안에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보수주의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유주의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트루스 포럼 활동을 하다 보니까 회원들 사이에서 그런 성향이, 경향이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보수주의자들은 모든 것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 그리고 또 자신의 이성이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견해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것이 우선 첫 번째로 술 문제였습니다. 트루스 포럼은 술 마시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요. 그런데 자유주의자 친구들은 술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혼전순결, 성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과 생각이 다른 것들이 많이 보였고, 그리고 또 마약이나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도 자유주의자들은 좀 더 리버럴한 입장들을 소위 보수 반에서도 보이는 것들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서 나는 보수주의자다 라고 이렇게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혹시 프레거유 아시나요? 프레거유 아시나요? 프레거유 자세히 보시면 거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대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6월경부터 기독교 보수주의를 트루스 포럼의 중요한 가치로 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트루스 포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청년 단체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트루스 포럼이 얘기하는 보수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루스 포럼이 얘기하는 보수주의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서 시작을 하고 또 미국의 건국과 성장을 통해서 발전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유대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공부해보시면 참 재밌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가들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이성에 기반해서 사회적인 설계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영성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자유평등 파괴, 아주 멋있는 가치죠. 이런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베스피에르 아시나요? 로베스피에르가 집권한 1년 동안에는 파리에서 단두대에서 목 잘린 사람들이 3만 5천명이 됐고 방대라는 지역에서는 혁명에 반대하는 이유만으로 30만, 4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방대의 기록을 보면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은데요.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아기들은 그냥 말로 자근자근 밟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를 포도압찾기에 넣어서 눌러 죽였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이렇게 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혁명의 만행들이 자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원래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혁명의 참상들을 보면서 영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이 철학적인, 정치철학적인 보수주의들 최초로 기초를 다 닦은 책인데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여기 한 분 계시네요. 역시 황성준 위원님. 보시면 처음에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프라이스 박사, 프라이스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프랑스 혁명을 아주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에드먼드 버크가 이렇게 딱 보기에 아, 프라이스 목사의 설교는 잘못됐다.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이 결여된 잘못된 설교였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듯 알 수 있는 것이 정치철학적인 보수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어? 안 넘어가네요? 예. 그래서 보수주의의 속성은 혁명주의, 프랑스 혁명가들이 어떤 속성을 띄웠는지를 살펴보면 그 반대의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 혁명가들이 인간의 성을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신뢰를 한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성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의 기반을 두고 어떤 유토피아를 설계하기보다는 선대의 경험, 그리고 정책의 결과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고 그리고 또 자신의 행동에 신중한 모습을, 경향을 띄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성과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에서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수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진실,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를 수호하려는 몸부림, 노력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수주의자이신가요? 보수주의를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너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진실의 가치를 보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도 자기도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크게 쳐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박수 크게 쳐주신 황성준 위원님,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한 10년 전부터 보수주의를 자처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신 분이신데요. 이따 오후에 발표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철학적인 보수주의의 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보수주의 철학은 미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상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현대 보수주의가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되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책, The Conservative Ascendancy라는 책인데요. Ascendancy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상승, 우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한국적인 뉘앙스로는 보수주의의 부흥, 융성,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미국의 현대 보수주의가 처음에 어떻게 태동을 했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또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레이건 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융성하게 됐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의 현대 보수주의는 1930년대에 프랭클리 루즈벨트가 당선됐어요. 그러면서 뉘질 정책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기에 이게 사회주의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권국 정신과 헌법 정신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크게는 세 가지 부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의 개인과 자유를 존중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반공주의자들. 왜냐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상당히 친소적인 정책들을 펼쳤거든요. 그리고 철학적 보수주의자들, 정공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미국 사회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 미국 현대 보수주의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1955년도에 내셔널 리뷰라는 잡지가 생겼습니다. 이 잡지를 통해서 서로 격렬한 논쟁도 진행하면서 미국의 현대 보수주의 철학이 다듬어지는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지 열심히 발행하고 글 쓰고 하면 그냥 그거는 학문적인 운동으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년 뒤에 1960년도에 YAF, Young Americans Foundation 이런 게 생기면서 이게 단순한 이념적인 지적인 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한 청년대중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미국의 공화당에 물미득듯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64년도에는 베리 골드워터라는 보수주의 철학을 표방하는 그런 후보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이런 공화당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ACU, American Conservative Union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공화당과는 별개의 보수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중심축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들, 경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1981년도에 보수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게 됐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도 공화당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닉슨이나 포드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보수주의 가치를 명확하게 표방한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때를 레이건 혁명 그리고 또 보수주의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현대 보수주의의 발전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가요? 어떤 상황일까요? 대한민국은. 안 넘어가네요.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국의 현대 보수주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감사하냐. 어떤 게 감사하냐.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공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트루스 포럼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트루스 리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루스 헤럴드라는 저희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요. 뭐 그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저희 보수주의의 가치를 열심히 정리하고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해봤고 또 대학 조직들을 통해서 청년 보수주의 운동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청년단체들이 이제 좀 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상황은 아마도 이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념적 정비 이런 것들은 좀 더 진행이 돼야 되고 청년 대중운동도 좀 더 활성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난 5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는 뭘까요? 아 예 당내 진입이네요. 당내 진입이고.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쭉쭉쭉쭉 나가면 대통령 만드는 겁니다. 예 아멘. 미국은 여러분들 앞에 표에 보시면 보수주의 이념을 형성하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죠? 보시면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5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레이건 대통령처럼 보수주의 가치에 충실한 대통령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트루스 포럼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트루스 포럼 안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한 3명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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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몇 년이죠? 네 2022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트루스 포럼은 앞으로 20년 안에 보수주의 가치에 충실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해 보면은 2042년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2042년까지 저희 대한민국의 멋있는 보수주의 대통령을 만드는 프로젝트. 트루스 포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사실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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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20년이 아니라 사실 10년 5년 안에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이고 또 안 넘어가네 중요한 순간에 앞에 보이는 사람 누구죠?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영어 잘 아시죠? 다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41st Annual Convention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83년도에 진행된 41차 미국 보금주의협의회 연례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연설이 아주 중요한 연설이 있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련을 붕괴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던 연설로 평가되는 아주 역사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레이건 스스로 혼자 잘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런 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타협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추주의 가치에 충실한 성경적 세계관에 충실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고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그날 연설에서 하셨던 말씀 저희가 잠깐 같이 읽어보고 제가 기도하고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영적인 것이고 그 뿌리에는 우리 도덕적 의지와 미금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감사합니다. 트루스퍼럼이 이제 5년을 지나서 6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은 주님의 기적으로 시작됐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시작되고 성장한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국권이 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회복하고 또 북한을 해방하고 또 변화될 중국을 대비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져가는 세계의 교회들을 다시 세워내는 이 거룩한 사명 가운데 우리 트루스퍼럼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또 2022년 보수주의 컨퍼런스를 맞아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다짐을 했습니다. 이 다짐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다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